민형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난 비상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탄핵, 위법한 검사, 위헌적인 검사, 권한을 함부로 쓰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 첫 검사 탄핵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검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검사가 탄핵이 의결돼서 실제 탄핵이 이루어진 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소불위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제대로 징계받거나 처벌받지 않아왔던 그런 잘못들이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검찰이 탄생했고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잘못된 헌정사와 잘못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사 탄핵을 발의하기로 했고 반드시 통과시켜서 잘못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기자회견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박찬대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잠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검찰 독재 정치 탄핵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검찰 독재 정권, 검사 독재 정치 탄핵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 번 검찰에게, 그리고 공수처에게, 그리고 경찰에게 여러 번 고발을 했었습니다. 피의사실 유포 행위,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사실을 왜곡했던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명 불상의 검사들에 대해서 많은 고발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에 따른 수사가 진행된다는 그런 정황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라 무검 유죄, 유검 무죄의 불공평한 법치 파괴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어떠한 견제와 조치도 당하지 않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특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밝혀지는 대로 따박따박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하며 이에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말 법치가 무엇인지,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밝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낭독에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오늘 탄핵을 발의하는 검사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보복 기소로 대법원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안동환 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방금 박찬대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검사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하는 것은 징계 절차인 것이고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득권 카르텔을 저희가 경고하고 혼내는 그런 국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뜻을 같이하는 100여 명의 의원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이는 지난 70년간 누적된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발을 떼는 큰 걸음의 시작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던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19감사기로 가져왔습니다. 징계는커녕 오히려 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리고 자유롭게 승진까지 해왔습니다. 이를 넘어 잘못을 저지른 검사는 주요 보직을 깨치하면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야말로 검찰 조직을 위한 검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검사는 은퇴 후에도 정가 내우라는 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네 이제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고 징계받게 하겠습니다. 잘못한 검사를 탄핵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에 한거했듯 검찰 독재 정권에 한거하는 것입니다. 외형은 검사 탄핵이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무소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독재의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지난 6월부터 검사 탄핵을 준비해왔고 최근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넘어 당론으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안동환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감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로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보복기소한 안동환의 위법이 세상에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안동환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는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또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특정 집단을 위해 일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의 무소부리 권력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잘못이 있는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벌을 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입원으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 발의 국회의원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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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도 2도 3도 3도 4 5 5 5 6 5